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뇽 짠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덕발 짠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동네 밤의 야식 이런데서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쌀떡 마지막 마지막 맛있다 맛있다 끝잎이예요 champs 단무지 젤리 치즈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삭아삭 바삭바삭 이걸로 잘 먹으면 조금 더 맛있게 잘 먹습니다. 한살은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네요. 이번엔 치즈가 아주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거든요. 너무 맛있어 파이팅 아삭아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와 역시 밤에 한식 닭발은 정말 맛있네요 닭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